안녕하세요 권담입니다 지금 니모를 넣은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보고 있는데요 니모는 일단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식 니모답게 먹이도 잘 먹는 것 같구요 먹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엄청 잘 먹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올려 드릴 것은 뭐냐면은 보충수통으로 현재 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어항 같은 경우에는 아쿠로 계열은 없고 lps랑 레더 계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쿠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니티가 7 에서 8 정도가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레더는 9 정도가 좋은데 레드시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알칼리니티가 레더 같은 경우에는 10 에서 11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더를 좀 빠르게 혹은 레더가 좀 건강하게 이제 지내기 위해서는 알칼리니티를 좀 올려야 되다 보니까 알칼리니티를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분 만큼 보충수통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알칼리니티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그 알칼리니티를 한번 측정을 먼저 해 볼게요 네 알칼리니티를 한번 측정을 해 봤구요 지금 현재 대략 124 정도 나옵니다 124 ppm 이면은 이제 그 dkh로 계산했을 때 한 6.94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0 에서 11 정도 사이면 지금 한 3dkh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한번에 이제 알칼리니티를 3씩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한번 올려 보도록 올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충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저희 집은 2리터를 넣었을 때 전부 소모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2리터를 다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0.5 dkh 를 이제 최대치로 보고 한 0.3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이제 몇 g 을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리터 보충수통을 전부 다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2리터를 이제 7일을 나누면 하루에 280mm 정도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하루에 0.3 dkh 정도 이제 상승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일당 0.5 dkh 이상은 올리는 거 별로 좋지는 않구요 그러니까 생물에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0.3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80mm를 매일 투여를 해서 0.3씩 상승을 하면은 단순 계산상으로 2 정도 오르겠죠 2.1 정도 근데 물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알칼리니티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산상으로는 2.1 정도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에서 1.5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제가 사용하는 베이킹 소다는 이거는 일단 아니구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넣어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제 100% 인 베이킹 소다를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는 이제 LG 생활 건강에서 나오는 베이킹 소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 이구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쓰실 필요는 없구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ccam 에서 나오는 리프 빌더도 있구요 혹은 이제 아쿠아 포레스트 에서 나오는 kh 버퍼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굳이 다 이걸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우선 요번에는 베이킹 소다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은 베이킹 이거는 이제 베이킹 소다 기준이에요 우선 1리터 기준으로 80g 을 녹이고 100리터 어항에 34ml 를 넣으면 1dK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1리터 면은 어쨌든 1000미리 잖아요 거기서 80g 을 이제 용해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100ml 를 넣으면 8g 이 녹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10ml 면은 이제 0.8g 이 녹아 있는 거구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34ml 를 넣으면 1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34ml 는 2.72g 이 녹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100리터 당 2.72g 을 넣으면 아까 이제 1dK가 상승을 하겠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1리터 당 80g 을 넣어서 34ml 를 넣으면 1dK가 상승한다고 했었잖아요 결론은 2.72g 이 결국 34ml 겠죠 그러면은 10리터 장 똑같이 여기서 나누기 10 을 하면은 똑같이 오르겠죠 10리터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100리터 당 이만큼 넣으면 1이 올랐으니 10리터를 하려면 나누기 10 을 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 35큐브 인데 대략 물량이 한 33에서 34리터 정도 됩니다 일단 이런건 빼고 간편하게 계산을 하려고 30리터로 계산을 했구요 그럼 30리터 당 0.272g 을 넣으면은 이만큼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 10리터 당 이만큼 오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똑같은 걸 넣으면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옅게 나오겠죠 그럼 3분의 1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0.3을 일단 고려를 했으니까 결국 하루에 이만큼 넣으면은 저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에 제가 아까 이만큼 올리려고 했을 때 이만큼 이제 넣는다고 했으니까 보충수통에 하루에 저는 280mm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2리터 기준으로 7일을 소모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80mm를 0.272g 을 넣으면은 하루에 이만큼 상승을 하니까 결국 2리터, 2리터 다니면은 결국 아까 하루에 이만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7을 하면은 1.904g 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리터에 1.904g 을 넣으면 하루에 280mm 씩 소모를 하면서 0.3 씩 오르겠죠 계산상으로는 근데 물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종목표는 그 일주일이 다 투여가 되면은 2.1 dk h 정도 오른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에서 1.5 정도 오르겠죠 계산상으로는 아까 1.904g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04는 빼고 1.95g 만 넣도록 할게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전자식 저울 같은 경우에는 좀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g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하긴 한데 1,2g은 되게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번에 그 애기 분유를 탈 때 사용하는 계량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스푼 채우면은 1g 이 돼서 이거 기준으로 해 볼게요 1g 이면 대략 이렇게 표기선 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제 어항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5큐브나 60큐브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나 200리터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밀양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g 단위로 넣으시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게 측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면은 2g 정도면은 사실 거의 가루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만 일단 넣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제 2리터 로딩몰에다가 아까 측정한 1.9g 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리터짜리 보충수통 말고는 딱히 물통이 없어요 보통 20리터 단위 이제 양동이만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사먹다가 이제 남은 우유짜리 인데 이게 1리터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g 그러니까 절반만 넣어서 녹인 다음에 보충수통에 붓고 그렇게 두 번을 반복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아 놓은 베이킹 수다를 한 절반 정도만 대략 넣을게요 지금 다 넣을 필요는 없어서 네 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열심히 흔들어서 녹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좀 받아 볼게요 일단은 900ml만 이제 담았습니다 1리터를 꽉 채우면은 여기 거의 기포가 없는 상태에서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흔들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이제 900ml만 넣고 열심히 흔들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0ml를 좀만 더 넣어서 한번 더 흔들고 보충수통에 넣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뭐 교반기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어차피 이걸 자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반기가 보통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교반기까지 사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그냥 요런 이제 물통 같은 거 하나 구매를 하셨고 혹은 그냥 우유 사신 다음에 우유 다 드시고 나서 열심히 세척을 하고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닥을 한번 봅니다 뭐 침전물이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아직 덜 녹은 거고요 그런데 1리터당 1g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금방 녹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충수통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섞은 거 이제 넣을게요 이렇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똑같은 걸로 한번 더 해서 하면 됩니다 네 2리터를 이제 다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알칼리니티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0.3씩 오르는지 혹은 이제 얼마나 오르는지 봐야겠죠 예를 들어 0.3씩 오르도록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 0.2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0.1 DKH가 이제 그 누군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고 산호가 소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산호의 소비량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알칼리니티 측정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